아 오늘 힙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킹이 준비됐나요? 오케이 BCP 준비됐나요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십쇼 BCP 게임 일주매 1, 2, 3, 2, 1 1, 2, 3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, 2, 4, 6, 7, 8 Kick up through all those tricks 물처럼 흐르는 자와 뾰족하게 창처럼 찌르는 자 두 분의 드리즈빌 기윤이었습니다. 금방 수고하십시오. 오늘 이곳 호소에 대한 말이죠. 이쪽에 앞구르기 저주가 걸렸습니다. 이쪽에 서 있는 순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앞구르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도움들을 받아주시고 하십시오. 기다려주십시오. 두 분 좀 말씀하셨고요.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6강들의 세번째 멘트. 키리 vs bgb 세 분이 깔려있습니다. 결과는요? 3, 2, 1 오케이. 키리 goes the next round. bgb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